여기도 대전의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여기 예전에 현장 갔을 때 진짜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 딱 나오다가 나가는 차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사고 난 경우를 바로 봤거든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차 사진도 못 찍었어. 아 저기 뭐야. 제가 짐을 내리고 있는데 고객님 부모님 댁이래요. 그래가지고 따님이 먼저 여기 음식물을 버리시라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부담수러 가실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결제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먼저 내려오셔서 성결제를 하셨으면 성결제 작업하기 전부터 일하면서 중간에 돈 받은 적은 있어도 먼저 내려오셔가지고 결제를 먼저 하셨어요. 당황스럽네요. 하기도 전부터 결제를 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며칠 됐대요. 여기가 같이 타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못 쉴 거 같은데 하면서. 문이 열립니다 여기 문 열어줘요 잠깐만요 지금 밑에 하나 또 있어요 한번 내려갔다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그냥 닫아버려가지고 실력이 싣그랬는데 닫아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도 걱정이야 뭐 대한민국 걱정이죠 뭐 날씨 추니 잘 안하고 가면 혼날 거 아니에요 잘하고 가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진짜 따님이 대전에서 일 진짜 잘하는 사람 어떻게 전화하셨네 저한테 원래 알고 있어요 여기 배관은 제가 잘 알아요 절대 뚫어뽕 넣지 마세요 절대 저만 해요 오히려 더 안내려가요 그래도 버립니다 왜냐면 우리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체잖아요 뚫어뽕 넣으면 이렇게 안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물보다 좋을 순 없어요 저 안쪽에 있구나 멀리 있지 아 여기 있네 아 맞네 이제 작업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배관은 이렇게 광관이에요 철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통은 PVC로 되는데 그냥 대전 철로 된 광관이에요 이 광관은 지금 겉에 보기에는 이렇지만 안에는 철로 부식이 돼가지고 배관이 지금 이렇게 작아져 있을 거예요 엄청 깨 있어요 근데 그 스케일을 다 털어낼 수 없어요 잘못하면 이 배관은 아시겠지만 저게 구식으로 인해서 누수가 잘 되는 배관이에요 아마 이거 공사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누수로 가요 예 맞아요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진짜 누수예요 예 쓰면 바로 바로 올라오던가요 물 쓰면 바로 밑에서 올라가요 예 예 예 여기 여기요 예 아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내려나 봐도 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따뜻한 물 따뜻한 물 이쪽인가요 이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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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게 맞는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개수자를 이쪽으로 옮겼어야죠. 어떻게 보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요것만 조금 찍을게요 이거 빼내는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이게 터져가지고 들어가는 집들 배경하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얘기는 아니구요 아니 네 배관도 아니 아니 저 배관도 이제 돌리는 걸로 뚫리면 저 배관이 안에 부시되는데 떨어지면 또 터져 잠깐만 보수가 은근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집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집들이 인테리어 공사합니다. 끊어져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합니다. 끊어져가지고 많죠. 이 배관은 잘 막혀가지고 많아요 네 pont이 아니다 ė가 뭘 kpkkkkkkkbkkkkkkkpk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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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kkk kkkkkkkkkkkkkkkkz? 며칠이 떨어지거든요. 곰칭이 박아났네. 여기서 나가지 못하니까 배가 막혀있는 상태죠. 혹시 이런 봉투 좀 있나요? 저 이렇게도 안빠지면 구멍을 뚫어서 위에서 이걸 잡아요. 아예 안 들어갈 정도로 꽉 막혀있어요. 지금 안 들어갈 정도로 꽉 막혀있어요. 안의 철으로 부식되면 카메라가 안 들어갈 정도에요. 지금 진입이 안될 정도로 엘보가 꺾였는데 지금 여기 꽉 쌓여가지고 일단 빨아들이고 기계 넣어봐야 돼요. 일단은 그냥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가 앞에가 지금 어우 철부식이에요. 배관이 부식돼서 그래요. 오래돼서 녹슬러지가 부풀어났는데 잠깐만 이제 석션하고 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고 이제 호수가 없으면 뜯는 작업을 하면 돼요. 지금 녹슬러지가 꽉 차서 지금 내시경이 안 들어갈 정도에요. 아 나중에 공사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막 드시면 하시는거 하는데요. 지금 뭐 여기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는데 모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아시는 분들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저 땅 파가지고 저 배관 다 피부씨 배관을 다 바꿔요. 모르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거고 이미 뭐 인테리어 공사에서 다 들어왔는데 튼튼하게 하겠지만 나중에 부식으로 인해서 배관이 다 작아진다는 생각도 안했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갈아야 돼 갈아야 돼 좀 갈아야 돼 믹싱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녹슬러지 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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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쪽으로 조치 너무 높아야 돼 아휴 아니 엄청나네 예 돌려보면 알죠 이거 그래 뿌 derecho ר 파 잠시만요. 물을 흘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흘리면서 물을 흘리면서. 물이 흘리미로써. 물을 흘리미로써. 목소리도 쉽게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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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고 싶은데... 거기가 잘못하면 누수될 수 있어서 그걸 털기가 좀 솔직히 저도 겁이 나요 그거 털어내면 조각 털어내면 물었는데 덩어리 채 털어져요 그러면 누수가 되거든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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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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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가 딱 꺾이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안 들어가요 물 안고이고 네, 물 잘 빠져요 네, 물 잘 빠져요 한번 석션 한번 더 해드릴게요 물 고인 상태에서 네, 여기가 빵꾸날 수가 있어요 돌리다가 예 예 네, 꺾어지는 데인데 두꺼워져 가지고 예 털어내나 털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부식이 된 상태인데 만약에 떨려지면 제가 빵꾸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가장 많이 위험한 곳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예 여기가 좀 더 누수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아시겠죠 예 물이 잘 빠진다 예예예 아까 1차로 한번 털어내고 아깐 아예 얘도 안들어왔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안빠진거에요 호수가 들어갔다가 거기에 쩌들어가지고 거꾸로 나오지 못한거죠 이게 슬러지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저게 같이 떨어져요 오래되가지고 예예 잘못하면 예 그래서 유수되는 경험가 많아요 너무 맛있어 아 예 예 고춧가루 네 예예예 시간은 너무 무리하게 해서 자고 아는데 그럼 이제 내시경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했던 보기인데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내시경이 있습니다